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마사 라는 것은 원문 큐띠를 하는 그런 또 월간지 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월 6일 토요일 금요일 저녁 늦게 하는데요 10편 19편 8절에 14절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9절에 15절 19편이 끝나고요 그래서 두가지 목적으로 동시에 하겠습니다 이 본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이 마사 성경이 지금 편집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프린트가 되고요 한 칼럼으로 나오고 그래서 마사 성경을 통해서 전 성경을 보시고 특별히 이제 그러면 마사가 뭐가 다른지 또 마사 큐티가 어떤 걸 하는지 두 가지를 동시에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면 어 피쿠드의 아도나 여호와의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어제 본문이 이어집니다 8절 8절 즉 7절에 에 토라타 도나 여호와의 율법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에듀트 여호와의 증거죠 그 다음에 피쿠드는 이제 여러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교훈 프리셉트라고 많이 하죠 교훈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들은 예사림 올바르다 이 말이죠 마 그 다음에 매 샤마헤 레버 마음을 기쁘게 한다 샤마흐가 기쁘게 한다 매는 그래서 이 마사는 뭐냐면 발음 기호도 있고요 또 금방 이 마 메 샤마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분해를 해놨어요 이게 뭐라고 해놨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즐겁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피엘 강동사 능동형 분사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기쁘게 하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거죠 요렇게 이제 분해가 되어있다 물론 뭐 성경에 보면 아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피쿠대 아도나 여호와의 교훈이다 뭐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츠바 미츠바는 보통 우리나라 성경 우리나라 어 뭐 여러가지 버전 있는데 한번 보죠 어 비교를 해보면 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 한글 성경은 조금씩 번역이 다를 수 있어요 예 어 그런데 표준은 이제 원문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장에 보면 여기 이제 같이 볼게요 교훈은 똑같이 보니 겠네요 바르다는 정직하다 표준은 옛사림이에요 이게 표준이고 정직하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그 저처럼 여기 뭐라고 해놨죠 여호와의 교훈은 올바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표준은 옛사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이라는데 보통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는 개명이라 많이 해요 미츠바를 근데 개명은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계율이다 이런 뜻이고요 어 사실은 미츠바의 이차바는 명령하다 comman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이란 뜻이 좋고요 이게 신약성경에 번역되면서 엔톨레이로 이제 번역됐는데 이것도 뭐 개명 예수님이 뭐 개명이라 많이 하는데 개명보다는 미츠바와 동일한 명령으로 하는게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표준이 히브리어 원문 이라는 거예요 한글은 어 쉽게 말해서 미츠바를 개명으로 할 수도 있고 명령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쿠드 아도나이 또는 미츠바 아도나이 여호와의 명령은 바라 바라 나오죠 바라는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한글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여기 다른 한글 성경은 순결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게 번역이 그렇게 다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라트 에나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눈들을 여기 보면 이르 우르 비춘다 이런 뜻이죠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저는 여기 밝히신다 우르 비춘다 밝힌다 그래서 표준 읽어 다는 거죠 9절이 8절이자 한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피쿠드 아도나이 예사림 메 샤믹 헬레그 미츠바트 아도나이 바라 메 이라트 에나임 10절이 9절입니다 이라트 아도나이 여호를 경애함 우리나라 성경에는 저는 여기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를 경애함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는 경애하는 도는 이렇게 넣었어요 도라는 말은 대략인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오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다는 것보다 표준은 이거예요 이라트 아도나 여호를 경애함은 이렇게 되죠 딱 또 운율을 맞췄잖아요 6개가 그 다음에 태호라 태호라는 타호르는요 이게 다 올랐으니까 정결하겠죠 타호르 정결하다 클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사 성경은 여기 보면 타호라의 문법적인 제일 적절한 뜻이 ethically clean 정결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가지 참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 정결하다 또 한글 성경은 주로 순결하다 아니죠 어 정결하다 똑같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메데트 라아다 영원까지 이러고 선다 선다 이런다는 것은 선다는 거에요 서게 하고 아마드가 선다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미시파테 아도나 여호와의 저는 법도라고 번역했구요 어 여기는 여기도 법도로 했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미시파테의 법도 법 법은 에멘트 진리라는 말이죠 진리이며 또는 사데쿠 야흐다브 그래서 모든 것이 뭐 함께 의롭다 사데쿠 이렇게 되죠 다 어렵다 자 그래서 법도는 진실하여 다 어렵다 진실하다 이렇게 이제 했네요 진실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표준의 에멘트 히브리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본문 이지만 이 여섯가지 토라트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에두트 아도나이 그 다음에 피쿠대 아도나이 그 다음에 미쓰바트 아도나이 이 여섯가지 그래서 어 이 여섯가지가 다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14절까지 니깐요 그래서 하네헤 마딤 여기에 보면 하마드가 이제 핵심이겠죠 하마드 여기 보면 어 하마드 여기 나오죠 예 하마드 하마드 보통 어 사모 된다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소중하다 이런 뜻이죠 미 자하브 금보다 더 소중하다 하마드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구요 우미 파즈라브 예 파즈는 여기 나오죠 파즈는 순금이에요 많은 순금보다 더 소중하다 요 소중하다는 네헤마디 하마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동사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소중하다 한번 더 있고 개육성경에 오면은 많은 순금보다 사모한다 예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래서 사모한다고 했는데 하마드는 소중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예 소중하다 그래서 사모한다 하마드의 디자이얼은 뜻이 있으니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표준이 이 원문 이라는 거에요 해마디임 이거에요 자 그리고 어 매튜키 매튜키 매튜키는 마타크 마토크가 이제 달다 이 말인데 미 대바시 대바시는 꿀이에요 대바시 자합 우 대바시 그래서 이 젖과 꿀 검은 자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바시는 이제 꿀이고요 예 그래서 이 꿀 보다도 대바시보다도 그리고 더 달다 그리고 웬 노 프렉트 추핌 추핌이라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 글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건 반대로 가야 될지 예 본문이 자 여기 보면 예 지금 본문이 다 안 뜨네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추킴은 어 이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소중하다 사모할 만하다 하마드 그죠 검보다도 그리고 어 벌집 예 그리고 매튜킴 달다 그리고 꿀 보다 그리고 노패트 추킴 추핌이죠 참 추핌 추핌은 여러분 보면 추프가 뭐냐면 음 그리고 벌집이에요 벌집들 추핌 벌집보다 예 저는 뭐라고 했냐면 벌집보다 순수한 벌집보다 순수한 꿀 노패트 추핌 순수한 꿀 보다 더 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2절에 보니까 감 또한 아브데카 주의 종이 니 제하르 경고를 받는다 니팔 수동형이겠죠 제하르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제하르 제하르의 경고를 받다 워닝 니팔 수동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경고를 받는다 주의 종이 봐 햄 그것들을 인에서베 샤머람 지킴으로 에케이브 라브 그리고 보상 보상이 크다 에케이브가 보상이란 뜻도 있어요 웨이지 옆에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보이십니까 조금 히브리어 줄여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요 본문 네 히브리어 본문이 좀 작아졌는데요 자 다시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상이 많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크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시그오뜨 시그오뜨 시그오뜨는 여기 나와 있죠 과실 시그와 제가 여기 이제 그 찾아놨는데요 시그와 여기 다 나오죠 자 여러가지가 겹쳐있으니까 지금 시그오뜨 과실 과실이라고 제가 실수라는 것을 제가 해놨는데 약간 안보이는건 넘어가죠 깨닫겠나이까 미 야빈 누가 깨닫습니까 그리고 미 니스 타로트 나케니 나카 보면 여기 이제 나카는 보통 무죄하다 무죄한 자에 무죄한 자가 숨겨진 것 부터에서 여기 사타르가 있죠 숨겨지다 이 말이죠 하이더 니 세타로트 숨겨진 것에서부터 그렇게 무죄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한글 성경의 번역에 보면 어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좀 비교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사 성경하고 일반 성경들하고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뭐가 다른지 그래서 거기에 좀 수정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점이 어 보통 성경어는 주의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킴으로 상이 크다 크게 다르진 않네요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의 누가 깨달았겠는가 허물이라 이랬는데 허물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물은 보통 계획이나 계정의 패샤를 허물로 번역하는데 요거는 시그아는요 허물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는 과실 이런 에러란 뜻도 있어요 구분해서 번역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 단어가 다르잖아요 쉐기, 오프, 에러, 실수 이런 정도로 허물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고요 숨겨진 것부터 해서 무죄요 숨겨진 거 여기가 니세타로트 근데 여기는 보면 숨은 허물이라고 또 의미상 또 넣었어요 이거는 꼭 맞다 볼 수가 없죠 이런 번역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의미들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문을 보셔야 돼요 사실 뭐 하나의 원문은 그렇게 보기 어렵지도 않아요 조금만 공부하면 다 누구나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그래서 14절이 13절이죠 감 또한 미, 제딤이 문제예요 제딤은 제드라는 것은 자만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도 여기 지적했지만요 여기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거 이거 틀린 의미가 바르지 않습니다 또 옛날에 개혁 성경은 자범죄 이랬는데 저도 학생 때 아마 이 제드 때문에 뭔 뜻인 게 자범죄가 도대체 뭐냐 스스로 짓는 죄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드는요 인슬런트 아주 경솔하고 또 제드는 굉장히 자기를 제외하잖아요 이렇게 자만한 걸 이야기하는 기브리오 개념으로 그러니까 누가 미의 제딤 자만하겠느냐 또는 뭐 그리고 하쇼크 아브데하 주의종을 이렇게 잘 물러서게 해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 잘못하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굉장히 자범죄 일부러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이상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표준이 한글이 아니고 이 제드라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마사 성경은 모든 표준을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표준을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설교자와 또 목회자들이 이제 찾아서 이제 설교할 때 초점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표준은 원문의 말씀의 뜻이에요 원래 뜻 그것은 원문을 읽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준 원문의 표준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적용하고 한글로 여러 가지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이런 것도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맞다 제께 맞다 안 맞다 저는 그런 이야기도 안하고 뭐 어느 성경이 원문을 그냥 보십시오 원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알 이 메쉘루 마샤리 다스리다 다스리지 말게 하소서 비 나를 아서 그때 에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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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티 미 페샤 아라브 이렇게 나오죠 제가 번역을 여기에 한거 보면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마샤은 다스리다 이 말이 통치하다 이런 뜻이고 그때 온전할 것이며 에탐 온전하고 그리고 많은 위반 여기 페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요 때 허물이라든지 계역이나 계정에서 많이 번역했던 그런 단위죠 또 많은 또 여기는 저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위반 페샤는 트랜스 그레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죄에서부터 그리고 왜 니케티 나를 어떻게 해요 무죄할 것이라 나는 위반에서부터 정말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계속 읽는 사람 죄를 덜 짓게 되고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삽니다 오늘날도 죄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서는 뭐 숨어 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낙하 니크티 정말 무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이후 그것들은 될 것입니다 내 라촌 라촌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죠 입 내 입에 말들이고 왜 해그연 해그연은 히까연 하고 이렇게 할 때 묵상 이런 뜻이죠 조용히 이렇게 업조리는 거 이런 거 그런 것을 내 마음의 묵상이 레파네카 주의 앞에서 아도나이 여호와 여 추리 나의 바인 반석이시요 그리고 왜 고알리 나의 구속자시요 인 예수 아참 여호와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 조화가 나오네요 여호와 파네카 얼굴 앞에서 그렇게 받아지 지르기를 있기를 원한다 라촌 받아지심 기쁨 뜻으로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열랍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 어 묵상이 있게 하소서 그냥 그런 뜻이에요 열랍되다 뭐 이거는 이제 의역이고요 반석과 구속이신 입과 말의 마음의 묵상 묵상 뭐 틀린 뜻은 아니고요 해그연 자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까지 이 개정에서 개정이나 다른 한글 번역에서 나와있는 이 자범죄 고유를 짓는 죄 여기서부터 완전히 해석과 모든 설계 초점이 달라지는 원문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마사는 어 원문을 표준을 삼고 그 뜻이 뭔지 정확하게 원문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편 19편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월간 마사 큐티 본문으로서도 같이 가 있고요 또 여기 나와있는 어 마사 성경에서도 중요하고 또 성경해석에서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보았던 여섯가지의 여우와의 말씀의 특징 딱 나와있죠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거기에 여기 마사 큐티집에 보면 원문 관찰 해석 및 적용 거기에 대해서 막 나와있죠 원문 관찰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주석을 쓰는 시리즈가 여우수와 사삭이 계속 나올 거고요 관찰하고 해석 적용은 이렇게 이제 큐티로 사고요 원문에 대한 해석은 주로 성경으로 성경은 원문 자체를 바르게 번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은 주석으로 많이 나오고 해석과 적용은 큐티집으로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올 쓰리 다이멘션 세가지 영역에서 다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면 다시 보십시오 이거 토라트 아도나 여우와의 율법이죠 에두트 아도나 여우와의 증거죠 피쿠대 아도나 여우와의 명령들이죠 다른 성경은 개명이라 했는데 개명은 좋은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라트 아도나 여우를 경애함 경애하는 도까지 넣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미시파테 아도나 여우와의 법도들 그죠 여섯가지 결국 여우와의 말씀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우와의 말씀이 이렇게 특징이 있다는 거는 토라는 가르침이란 뜻도 있어요 법이란 뜻도 있고 말씀이 표준 있고 우리를 가르치고 또 여우와의 말씀이 증거하시고 여우와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피쿠대 프리셉트 하시고 그리고 여우와의 말씀이 나를 명령하시고 여우와의 말씀이 또 뭐 하세요 우리가 경애해야 되는 표준이고 지식과 지혜고 여우와의 말씀이 미시태 결국 법도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 이런 모든 뉘앙스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편 19편은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 뒷부분부터 한번 읽어드리고 정말 멋있잖아요 참 이런 시들을 특별히 여기서부터 읽어드릴게요 도라트 아도나이 테미마 메시바트 나페시 에듀트 아도나이 네 에마나 마케 키맛 베티 그리고 비쿠대 아도나이 예샤림 메 메 샤무엘 헬레브 미츠바트 아도나이 바라 메 이라트 나임 그리고 이라트 아도나이 테호라 오모덱 라아드 미시파트 아도나이 에멘 사데쿠 야흐다 이런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참 꿀보다 달고 그 다음에 주의종언 정말 이 말씀으로 초점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실수들 또는 저희가 뭐라고 했나요 시그와트 여기 나오죠 과실들 우리가 좀 여러가지 실수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경고를 받아서 바르게 살아가고 말씀이 우리 표준이고 그죠 통치로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죠 이런 사람들한테 거짓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응답 못 받겠죠 자 오늘의 결론은요 이 맞사 성경이 뭔지 그리고 맞사 큐티가 뭔지 두가지 왜 원문을 봐야 되는지 맞사 큐티는 이렇게 원문에 대해서 원문을 표준으로 하는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도 주말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특별 게시인 말씀의 특징을 가장 살려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